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사회적 경제기업이 가진 특성과 재능을 살려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공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프로그램은 지역문제와 각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업과 연계된 내용으로 미술심리치료, 치매예방프로젝트, 커피점토화분 만들기 등 5개 프로그램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됩니다. 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 사회적 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 영등포구가 베란다와 옥상 등 가정 내에서 친환경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상자 텃밭 280개를 분양합니다. 자토리 공간만 있으면 쉽게 가꿀 수 있는 상자 텃밭은 친환경 플라스틱 상자, 유기배양토 50리터, 상추 모종이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격은 8,000원으로 1인당 3세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분양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 2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